쉽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났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생명은 뭐라고 해요? 오랜만이에요. It's a long time. 달라고 관갑. 그거 깝 만나다죠. 달라고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만났죠? 얼마 만이죠? 9달? 3개월. 4개월? 3개월. 바 땅? 3개월 만이에요. 운전면허 땄어요? 운전면허 TNB 뭐라고 해요? 샤워 lícね. Ya машina 밖라煩라이상은 가는 곳으로 보여준 가지고 있죠? How many days do you try to get a car license? I get a car license about one month. 아, 1당. 네. 엠코 오토? 네. I will buy our car because the new car is very expensive.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old car 중고차라고 해요. 알아요? 중고? 뜻 알아요? 중고. 엠코. 엠코.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말은 pork 생각을 갖고있나요? 친구라는 말은 오래된거 또는 이미 사용한거 이런거에요 자수중성은 중국어 사용했어요 아 오케이 그래서 중국어라고 표현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은 어떤 트럭을 사용하고 있어요 트럭 사용해요 트럭 트럭? 현대자동차가 만든 포토트럭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수중 트럭이냐 라지? 트럭 핸드 뭐예요? 세타이? 아 저희 수중 세타이 아 꾸와 현따이 맞아요? 아 현따이 현따이 네 현대 세타이 현대 트럭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수중 토이아 수중 carry my surfboard 스탠드 패들보드 이거 날라야 되니까 서핑보드 패들보드 날라야 되니까 포휠 사용해요 포휠 포휠 아 파워 한국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냐 그래서 선생님 문건은 많이 가지고 다니세요 동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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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이수 중 세타이 내 carry board subboard carry 가지고 다니다 트엥배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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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일본 우주오카 여행 가면 탄이 운전해 줄 수 있어요? 특히 네 날 어때요? 쉬는 날? 쉬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일본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사우도 도이세 디 녇반 오 선생님 만나요 아 오케이 갑 엔 오 후주오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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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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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선생님 수지오카 에 왔어요? 언제 선생님 수지오카 에 왔어요? 네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나 충라이 충라이 dy-de-l-t-d-l-chung-rai 미래에 살아야 돼요 올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올 거예요 언제 시지옥가에 올 거에요. 만세에 디덴 후조카 맞죠? 언제는 끼 이렇게 얘기해요. 끼 나오. 맞아요. 끼 나오. 네. 끼 나오. 언제? 끼 나오 만세에 디덴 후조카. 끼 나오. 또이세에 디덴 후조카. 내년에. 내년에. 2025년에. 괜찮아요? 하이 무이 하이 무이 남. 괜찮아요? 하이 무이 하이 무이 남. 내년. next year. 아. 내년에. 내년에. 그 딴 운전 연습 많이 하고 운전 잘하면 깍 앤 중따고테 유리 오우조카. 누이. 아. 후지. 늘 만나. 만나서. 아마도. 나는 딴에게 패들보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중따고테 비엔 구원야빤. 아. 중따고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조이. 조이. 즐기다. 맞아요? 조이. 즐기다. 네. enjoy. enjoy. 즐기다. 조이. 어. 룩송. 배우. 반습. 아. 그거. 내가. 아. 단. 고테 보이. 음. 고테 보이. 네. 선생님은 인문 어디로 가고 싶으면 내가 데려가 줄게요.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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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좋아요. 아. 아. 단. 고테. 아. 어. 아, 오케이. 언제 베트남에 가요? 저는 미언천 모공인 인권에 모식고 싶어요. 아, 테드 아르되이 포메 세 값 엠 오예냠판? 네, 저는 인권에 모식고 싶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도전해. 오케이. 아, 그러면은 베트남은 언제 갈 계획이에요? 계획? 띠덴 베트남은 언제 베트남에 갈 거예요? 내년? 오오호스さい. 전년 refreshing. 자고 싶어요. 이 몬에rition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요. 내가 베트남에서 새해에 몇 년 동안 있어서 인사 많이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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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계획 대학. 이렇게 말하는 거 괜찮아요? 공부? 저는 혼자서 다른 분과 강부하고 있어요.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저는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그냥 대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고강 혹탑 교환하는 친구 있어요. 하노이에.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요. 고강 혹탑 교환. 고아이세 람백. 밭 동산. 아. 내년에 내년에 부동산 일을 할 거라서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어 아주 잘해요. 그래서 내가 베트남어 많이 실력을 늘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공부했어요. 저희 날마다. 그래서 저희 곁에 노이천은 모쥬 탱백. 바람 탱백이라고 발음이 어렵지만 이렇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까지 했고 저희 구독과 유튜브 자막 많이 읽어서 저희 곁에 배트남어 단어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진짜 곁에 가우쥬 앤 배 뚜데? 뚜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저는 보통 안 공부하지 않아서 한국어를 잊어버렸어요. 아. 그럼 다시 열심히 공부하면 괜찮아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누면 좋을까요? 이거 보통 우리가 공부하면 줌으로 하면 한 40분 정도만 하면 돼요. 네. 아마 40분이면 끝나니까 40분 동안 가우쥬 앤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대화할 때 주제를 정하는 게 좋아요. 아. 아. 관청 네. 그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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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n decide one topic and we can talk about it. 어떤 주제 어떤 주제 대화하고 싶어요? 일단은 주제 시간 있으면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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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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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끝나면 빠이빠이해요. 땅빛. 오케이? 네. 그러니까 어떤 주제 얘기하고 싶어요? 네. 주말에 자주 일하고 있어요. 아. 나는 주말에 주로 일해요. 왜냐면 당나는 오늘 나는 아주 되리로 부를 무색 아랍 쟈 롯쟥 ну Standards 주말이 뭐예요 주말에 보통 사람들이 쉬기 때문에 주말에 손님이 많아요 휴일에 일하는 업종이에요 타는 공장에 다니잖아요 회사 꽁띠 다니니까 타는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일하지만 또 일 안 돼? 주말에 주로 일하거나 아니면 휴일에 주로 일해요 반대로 평일에는 한가해요 그중에는 일이 많지 않아요 여유 있어요 달라요 하지만 홍고랑백 쉬워요 겨울에는 또 일 없어요 추워서 그리고 마 동라 그는 도시대 발리에프고 아 기어 운요 손만 사워요 그래서 손생님 안인해요 아 동료 손생님 기획 발리 가요 랜탑 럭송 서핑 훈련하러 가요 미트남도 가요 또이세디 호치민 또이세디 발리 또이세디 호치민 또이세디 포콕 그렇게 갈 거예요 포콕은 패들보드 타기 좋은 곳이에요 건기 뭐예요? 건기 알아요? 우기 건기 우기야 뭐 건기는 홍코무어 티엥베 뭐라고 해요 우기 건기 우기 건기 베이비 시즌 드라이 시즌 뉴 양 뉴 양 그러면 뉴 양이 건기예요? 드라이 시즌 뭐예요 드라이 시즌 시즌 시즌이야 뭐 뭐 뭐 뭐 뭐 어구 구입하다 아니 rainy 시즌 드라이 시즌 알아요? 아 Do you know rainy 시즌 드라이 시즌 시즌 tropical area 아 normally in japan and korea we have four seasons 사계절 아 군돌이 발견 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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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능마 능마 베트남 오 다일랜 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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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시즌 드라이 시즌 and rainy 시즌 what it's called in 베트남 is dry season and rainy season 베트남어로 생배수로 드라이 시즌 rainy 시즌 뭐라고 해요 그 한국어로는 건기 우기 그래요 건기 건기는 건조하다 홍고무화 우기는 비가 온다 고무화 응 건기 우기 응 건기 우기 텐백 뭐라고 해요 건기 뭐 코 와 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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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화 무화 우기는 고거와 건기 우기와 무화 무화 아 우기는 무화 고 고 뭐 오케이 오케이 고태효 주제 아직 안 정했어요 주제 하나 정해봐요 엠 고태고 주제에 혹탑 고이누 아 아 Vampire 수정 번 redund 요 어 고마el 수정 우리号 어디서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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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 간 인내심 도이잔 바 인내심. 인내심 그리고 고강. 노력 있어야 되요. 노력. 노력이냐 나지 생각해. 노력. 노력. 시간 인내심만 있어서는 안되고 인내심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노력해야 되요. 노력도 해야되고 총명해야 되요. 동미. 동미. 공부를 하는 사람은 요의 혹탑. 빠이 총명. 총명 해야 되요. 스마트 해야 되요. 스마트 안 하면 홍보 효과.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 많이 해야 되요. 생각. 노력도 중요하고 인내도 중요하지만 생각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남태나오. 맞아요? 남태나오. 네. 남태나오 중따 고대. 혹탑.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더 잘 배울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해야 되요. 랭꼬. 랭꼬. 총명. 스마트 해야 되요. 그래야 더 잘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냥. 방법. 만약에 방법이 좋지 않으면.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도이제한 라. 도이와. 대화과 도이와 민 라 모남. 아. 나는 1년 동안. 방 AI. 수중 AI. AI를 사용해서. 1년 동안. 베트남. 어. 인터미디엣 레벨. 중곱. 중곱.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고깡. 중곱. 도이코테네. 도이코테노이. 모쯔. 능마. 파탐. 텅벨라. 고어. 고깡. 아직 어려운데. 하지만 이거 중요해요. 시간 줄이는 것. 그래서 선생님은 가장 좋은 학습 방법과 공노민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 경로이. 맞아요. 그래야. 그래야.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도이자. 땅다. 차오로이 농뉴. 음. 모이. 도이닥. 아. 노이. 아. 노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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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고. 아. 마다 Tig. мар다 bulk. 네. 네. 그러면 지금 주제는 뭐에요? 그. 주제가 외국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대호. наг울누이에요? 매일. 공부해야 해요. 뱅. 마다 се이스. 주제를 뭘로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해볼까요? 주제? 주제, 또이, 세, 고, 투데, 투델라, 투델라, 뭐라고 하세요?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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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운동에 대해서 주제 이야기 해볼까요? 운동? 네. 건강을 위한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어떤 운동 있을까요? 아침에 어떤, 아, 날마다 운동해요? 하는 운동합니까? Do you exercise every day? 아, 진짜? 취델라 체중 모이나이 롬체중 운동해요? 날마다? 운동해요. 그래서 어떤 운동해요? 롬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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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수영 많이 해요 집에서 롬체중 롬체중 하고 있어요 팔굽혀펴기 하고 있어요? 네 몇 개나 해요? 파울란 파울란 오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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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 해요? 잘하네 오십 개 오십 개 오십 개 오케이 굿 좋아요 그 외에 다른 운동 뭐해요? 노일라 로이 체중 나오 달리기 달리기 해요? 짜이 달리기 만끝하 혁 약도 약도는 뭐예요? 약도 약도 몇 킬로그램 들어요? 엠고트 리프트 아 how how much weight how much weight 오 킬로과 만 킬로 있어요 엠고 남길 땅 땅끼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음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효과 있어요 그 설명해봐요 운동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엠고트 아 아 짜울루이 짜울루이 에 배 효과 체중 설명해보세요 음 운동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팔굽혀펴기와 역도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음 효과 있어요 그래서 그 아 자울루아 효과를 설명할 수 있어요? Can you explain the result of push up and lifting 근육이 더 적네요 어? 그 근육이 더 적네 게 있어요 아 근력이 더 좋아져요? 어 muscle muscle my muscle become bigger muscle 근육 muscle 근육 그러면 근육 뭐예요?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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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지고 어 힘도 생기지 않나 힘 힘 생겨요 how full 망매 망매 맞아요?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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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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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다 강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역도 하면 뭐가 좋아요? 역도 역도 뭐라고 했죠? 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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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다 효과 답다 라지 역도 답다 집에서 역도 역도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응 음 응 시합하면 근육이 생겨요 근데 역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응 응 답다이 답다이 답다이가 뭐예요? 인야 답다이 라니 손 손 연습했어요 응 응 육도 육도로 손 연습했어요 아 아 오케이 역도 하면 무거운 거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엔꽃에 리프트 you can wait wait when you work and then you can carry more heavier gear more heavier products so it's good for you when you work if you have not strength enough and then you very feel tired when you carry heavy heavy and then your waist that are damaging so 아마 그 역도 안 하고 힘이 없으면 회사에서 일할 때 무거운 거 들다가 다칠 수 있어요 you can get a curve 그러니까 역도를 하면 리프팅하면 무거운 거를 더 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낭락 네 이거 들을 수 있는 맞아요? 네 보태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저는 제육광에 가서 운동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시간 없어? 약간 있어서 그래서 힘들어요 아 야간 그러면 야간 일주일씩 교대해요? 일주일씩? 네 일주일마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언제 차 살 거예요? 엠세모아 어떤? 네 차 언제 살 거예요? 자동차 어디 사요? 우완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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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사요? 네 오케이 부모님 오면 산이 운전해서 여행시켜 주겠네 고매 세디 나빤 산 라이브 보이 고매 유리 나빤 네 오케이 음 음 음 음 짠 음 음 음 다음에 어 탄이 주제 정해요 내일도 공부해요 아침에 음 내일 아침 공부할 수 있어요? 네 고태 가우초안 어 보이 음 네 내일 음 저는 부모님은 모시고 빙본 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아 오케이 좋아요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내일도 공부해요? 날마이 침타 가우초안 네 아 아 아 맥시 할까요? 매주 매주 라이브 음 음 음 아침 먹기 전에 음 일곱시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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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시 구구시 매주 아침에 조 말할 수 구구 시 구구 구구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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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돼요 바빠요 응 람백 아침에 람백 제가 지금처럼 하면 좋은데, 일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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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나이마이. 저는 약간 피곤해요? 피곤해요. 선생님 메세지. 오늘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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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